저기부터 연습해야 되죠? 자, 테스트하고 해볼게요. 맞춰볼게요. 자, 네네. 알콤한 말들이 두 개 괜찮겠습니까? 나도 외출을 보면서 발가죽이, 등가죽이가 싹 다 붙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네, 이제 전혀 가겠습니다. 남편이억이 조금만 더 잘해보려고요. 시작! 시작! 이정도에 듣고 싶은 듯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거 제일 가장 많았대 내 가족이, 늦가족이 다 쌍냑냈어 저 뭐게? 내 인자 좀 가도 있어 名古屋ベイシティのみなさんに向かって手を振ってください。こちらのカメラですね。これですね。はい、これです。はい、名古屋のみなさまこちらの熱気が伝わってますか。 では続いて東方シネマ図難波のみなさま大阪のみなさんですよ。手を振っていただけますか。監督もお願いしますよ。はい、じゃあこちらの。はい、これです。はい、大阪のみなさま。難波のみなさま、はい。 さて続いて東方シネマ図鳥安久山でご覧のみなさまに向けて手を振ってください。福岡のみなさんです。ね、韓国お誓いで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して最後に東方シネマ図六本木ヒルズすぐ下ですね。スクリーン2でご覧のみなさまに向かってまたこちらに手を振ってあげ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レイン羽さんの人たちを思い出しているので、私は相談にしました。 彼女の仕方では、彼女の仕方にも、彼女の仕方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もし彼女の仕方ですから、彼女の仕方です。 聖人々はずっと、彼女の仕方、彼女の仕方です。 彼女の仕方と彼女の仕方が見てます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소지섭 씨가 중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저는 중국에서 편하게 있다가 사막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형님은 편하게 쉬고 계실 때 저는 사막에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소지섭 씨가 사막에서 뛸 때 저는 호텔에서 런링 머신 뛰었어요. 자, 한 번 더. 오케이! 됐어요. 물 밟고. 1. 암초가 있는 것 같아요 암초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 이 암코맛도 조절할 때 이런 거를 한 번 더 잘한 분위기 없는 것 같아요 공이 이용하는 게 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1. 암초가 안 돼? 2. 암초가 안 돼? 2. 암초가 안 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토록 멀어져도 더는 닿지 못해도 너만은 못 있는데 기억해줘 기억해줘 너 하나만 사랑했던 나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